오늘도 만조 시간에 마이퍼에서 헤빌보드 레이싱 훈련을 가볍게 예정해 보러 갑니다. 자, 가보자. 아, 나 안다. 우후, 시원하네. 우왕. 바람에 지금 남풍이 불고 있네요. 약간 남서풍. 남풍. 남풍이 부네.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하저도 길게 들어오고 있고. 아침 시간하고 오후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아하, 시원하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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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험한 바람입니다. 약간 랑풍은 바람이 북쪽 저 울토 방향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 랑풍은 바닷바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쯤에서 턴을 하는게 좋겠네. 너무 멀리 가면 바람에 밀려서 별로 좋지 않아. 여기서 터닝을 해서 무딱섬 출렁다리 까지 바람에 밀려갔다가 안쪽으로 돌아와야 되겠네. 윈드서핑하면 좋겠네. 가만히 있어도 지금 북쪽으로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윈드서핑몰이 북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윈드서핑몰이 북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